그래서 지금 나한테 로라 주식을 사라 이건가? 지금 로라 주식을 사시면 무조건 두 배는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난 돈 냄새나는 종류만 믿어. 보이지 않는 숫자 노르면 영 믿음이 안 가서 말이야. 여사님 제가 보증해요. 여사님이 주식을 사주시면 로라 이사로 초대하겠습니다. 내 나이에 감투는 써서 뭐하게. 여사님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약속이나 잘 지켜요.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김잼마 자르겠다는 약속은 왜 안 지키는데. 여사님이 신임 이사가 되시면 더 이상 권주영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. 그럼 당연히 김잼마도 무너지고요. 참 새로운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. 김잼마 권혁상 회장 아들 권주영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답니다. 김잼마 그 계집애가 어떤 애인지 이세아 여사님도 아시겠죠? 김잼마 권혁상 회장 아들 권혁상 회장